안녕하세요.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론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발언 이해가 참 중요하고 겜에서 우리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키아벨리 시각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치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산청 정도의 법률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가방권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을 분명히 졸업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라틴은 좀 배웠고 그리스는 배우지 못했는데 독학해서 역사가도 되고 정치사상가도 되고 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공부 방법은 어릴 때부터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숙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 고원한 이상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은데도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걸 보면 굉장히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극작가 겸 소설가기도 한데 나중에 자기가 밥벌이가 힘들어가지고 희곡을 썼는데 만드라 골라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히트를 칩니다. 이 희곡을 보고 레오 십서 교황이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를 쓰게 하는 일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분은 29살에 공직에 취임하는데 그때가 1498년이에요. 피렌체 제2사무국 국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으로 이야기했지만 피렌체 공학으로 보면 하나의 국가로 단위로 보면 장관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빈전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비서로도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간 다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재능이 탁월했고 일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사절 보좌관으로 출몰해서 정식 외교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보좌역으로 따라다 갔어요. 프랑스 갈 때도 정식사절이 있고 보좌역으로 갔는데 정식사절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왕도 만나고 또 보고서도 쓰고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점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왜 제가 업무만 맡는다 했냐 하면 이 사람이 제2사무국 국장이라는 직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중요한 업무만 맡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세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도로 피렌체 공학이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민군 창설입니다.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체사르 보로자를 만나고 간병을 받은 게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용병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기도 시민군을 창설하고 이 시민군의 힘으로 피사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사람이 펄펄 날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512년도에 메디치 가문이 복귀를 합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 공화국이 친프랑스 정책을 했는데 이게 교황하고 굉장히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게 돼서 징계를 할 겸 스페인 군대를 딸려보내서 메디치 가문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때부터 일자름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를 집필하게 됩니다. 군주를 집필 동기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도 장악하고 교황층도 장악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513년에 조반니 메디치가 레오 10세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큰 중요 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피렌체의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피렌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렌체 2세 메디치에게 군주론을 헌정합니다. 헌정하는 이유는 내가 국정과 정치 외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나를 쓰면 당신이 크게 덕을 볼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메디치 가문이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통일의 주축이 돼서 외적을 퇴체해주기를 희구하는 그런 애국심을 발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렌체 2세 메디치 이 사람은 굉장히 무관심해서요. 이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자기 할아버지는 일마니피코라는 로렌체 메디치였는데 손자는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프랑스 왕비가 되는 카타리나 더 메드시스가 이 사람의 딸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활동한 시대를 좀 봐야 되는데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인데 이탈리아가 프랑스 등 외세에서 갈갈이 찍히는 난도질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조그만 도시국가로 나눠져가지고 통일된 행동을 원했어요. 또 통일된 행동은 고사하고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외세와 협력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도비코라는 사람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밀라노의 섭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카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프랑스 세력을 이탈리아로 끌어들입니다. 또 1499년에 알렉산드로 6세 교황도 친프랑스 정책을 취합니다. 자기 아들 체사르 보르자에게 교황국가를 안겨주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탈리아를 배반하게 되는데 이탈리아가 완전히 외세에서 흔들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비롯해서 많은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외세를 몰아내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길 바랐던 거죠.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가장 부유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지식과 예술이 꼽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프랑스가 했지만 그 당시는 야만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은. 야만족이 와서 우리를 비팍하고 못살게 구니까 이런 걸 빨리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발로 중의 하나가 군주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주론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국가의 종류, 국가의 확장, 또는 획득방법 세습이냐 아니면 찬탈이냐 또 추대냐 이런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에서 14장은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병을 그었을 거냐, 외부지원군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체의 국민군을 육성할 거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군주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항상 자기 군대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2, 23장은 군주의 처신방법이나 등목을 다루는데 관대한 게 좋으냐, 인식한 게 좋으냐 갱멸과 미움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군주는 인간의 심성뿐만 아니라 짐승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첨은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6장은 마무리 단계인데 이탈리아가 망한 이유 또 운명은 통제하고 과감히 대처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로렌치 이세메디치가 이탈리아 통일 군주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주론에 깔린 두 가지 사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지상주의 이게 있는데 첫째 현실주의는 이 분이 크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현실에서 본 걸 냉철하게 분석했고 로마사 농구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 5년간 피렌체 국정 경험에서 보고 느낀 것을 대서 쓴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토피아라는 철인정치 이런 이상주의는 전통간 탈피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사를 특히 중시했는데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시나리오는 항상 대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사는 단순히 반복될 뿐이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역사를 공부하면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카테고리화해서 농팅을 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당대의 주요 인물도 등장시켜요. 프랑스 왕 루이십이시, 아라곤 왕 페르난도이시, 율료이시, 그리고 알렉산드라 6세 교황 체사르 보르자 사부나룰라를 등장시키는데 체사르 보르자한테는 한 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의 사람을 한 것은 저도 역사의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주 옛날의 이야기는 지금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도 떨어지고 그런데 당대의 인물을 소개하게 되면 사람들 공감도 없고 또 관심도 더 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직접 등장시키면서 생생한 역사서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기독교를 견고 해모했는데 루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타락을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교리가 잘못됐다. 어떤 믿음보다는 어떤 행위, 돈 이런 것하고 연관시킨 교리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의 장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선함이라든지 온화함, 겸손 무장의 교리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인간을 수동적이고 여성적으로 만들어버렸다. 당당하지 못하고, 싸울 때 싸우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고로 치는 로마의 윤리를 더 선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도덕윤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정이 위치해오는 상황이 되면 만사 제쳐놓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기만, 잔인함, 범죄 등은 맹애로운 기만이고 영광스러운 기만이다. 이런 표현까지 삽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정이라는 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과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생존이라든지 행복 이런 걸 중시한다는 것은 의미는 있는데 너무 편중돼 버리면 전체주의 사상 이런 것까지 나타나 버릴 우려가 되는 거죠.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고 군주는 핵심 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주는 또 목적을 위해서는 기만과 속임수, 폭립과 살인 등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주는 정치를 동물의 세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군주는 짐승의 성질도 능숙능성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고대의 사례를 듭니다. 아킬레우스가 고대의 역사서에 보면 반인반수인 켄타우루스 쪽의 케이론한테서 교육받고 양육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인반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군주는 짐승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짐승의 술수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서 사자와 여우를 대시를 드는데 사자같이 용맹한 점도 있어야 되고 또 여우같이 교활한 점도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메어메트 이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메어메트 이세를 술탄이 될 때 갓난이기 동생을 죽이고 또 형제의 사례를 맹문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걸 암시를 하고 있는데 또 진시황 이런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화한테 비굴하게 굴대도 있고 무섭게 굴대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적국의 간첩도 활용할 줄 알고 그런 다양한 복잡한 또 신화들이 앞에 가면 준위들이 하는 마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군주의 모습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군주는 약속을 잘 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군주 자리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걸 다 지키려 하다가는 네 자리가 위험해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군주들은 불리해진 조약을 파기해야 되고 파기할 때는 맨분만 좀 잘 싸우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알렉산데르의 육세에 교황을 드는데 이 사람은 속임수의 대가였다. 대표적인 게 1494년에 프랑스가 침입을 해옵니다. 사례로 8세가 와서 자기가 폐의될보다는 위기에 처하는데 사례로 8세를 잘 구슬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폐의당하지 않고 나폴로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반프랑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례로 8세를 쫓겨냅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할 때는 그런 짓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걸 아마 이런 사람한테서 마키아벨리는 배운 것 같습니다. 민주정치에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선거가 포퓰리즘을 낳는 구조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학에서 모두가 1인 1표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소수고 많은 사람이 세금을 안 내게 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 내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뭐는 공짜로 준다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많이 입게 되니까 결국 포퓰리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민주정치를 하려면 빈부차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쨌든 현대에서 선거 중에 발생한 많은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이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걸 일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때는 뭐 어느 순간에는 아 이거는 못 시키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 16장, 17장에는 편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걸 마키아벨리가 이해를 하고 얘기는 행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한 품성이라든지 깊은 신앙심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쇼잉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있는 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를 직접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멀리서 쳐다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언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제가 선하고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기에 대해서는 잔혹하다는 평판을 두려워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어떤 보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말을 잘 듣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그런 사람한테는 좀 대들기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질서 유지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 무서워야 조정도 가능하고 중재도 가능하고 정책의 집행력도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수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잔혹한 행위는 초창기에 짧은 기간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대한 게 좋으나 인색한 게 좋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주가 되는 과정에서는 관대한 평판이 좋다. 그런데 되고 나서는 인색한 것이 살아났다. 왜냐하면 인색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쓰든지 백성들의 세금을 알고 두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 부담을 주게 되면 민심 위반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검수한 것이 낫다. 그러면서 전쟁을 나가서 전리품이라든지 약탈품이라든지 포로배상감 이런 것은 관대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인센티브 상원에서 군대, 자기 부하들한테 넉넉하게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론 전편에 나타나는 것은 군주는 군사에 정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의 기반을 두지 않은 근력만큼 불안정한 것은 없다. 그래서 군주는 군사훈련과 군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그 방편으로 이 사람은 사냥을 추천합니다. 사냥을 하게 되면 거친 환경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지행 지물에 대한 그걸 잘 알게 돼서 또 지행 지물을 설명하면서 저기다 군대를 진지시키는 게 나은지 저기 밑에서 하는 게 나은지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신하들하고 논의를 자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냥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유목민하고 정착민족의 싸움에서 항상 정착민족이 지게 되는 것도 유목민족은 사람 자체가 전쟁연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냥을 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병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용병에는 이 전쟁을 하기보다는 쇼잉하는 군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소수의 기병 위주고 실용지기보다는 화려한 갑옷이 있고 용병끼리만 싸우니까 서로 짜고 싸우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복이라든지 이런 행동보다는 질질 끌어가지고 오늘 많이 챙기려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는데 실제로 용병이 배반한 사례도 많았어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같은 사람은 밀라노의 용병이었는데 밀라노를 찬탈해서 자기가 공작이 되기도 했고 나폴리왕 조안나도 용병을 잘못 부리다가 완전히 낙동을 오려야 될 뻔한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르곤 왕관한테 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용병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내용을 군주련에 써놓고 있습니다. 특히 마키아벨리가 체사르 보르자에 감탄한 것은 체사르 보르자가 로마냐 공국을 통일하면서 국민개병제를 도입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앞으로 군주로 자격이 있다 생각했고 자기도 그걸 본따서 피렌체의 시민군을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경멸과 미움입니다. 군주가 가장 해피해야 될 상황이 바로 국민들부터 경멸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쿠데타 업무도 생기고 촛불 시위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원인은 백성들의 재산을 뺏거나 여자를 뺏는 행위 이게 대표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요즘은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것은 과도한 세금이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또 히로부미가 지방 순실을 할 때 연애가 벌어질 때 절대로 제일 예쁜 여자를 옆에 앉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예쁜 여자는 그 지역 영주들의 애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항상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아가씨를 옆에 앉았다는데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를 읽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도한 세금 문제는 많은 정권의 몰락과 관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됐지만 이 도입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지도 모릅니다. 그때 민심 위반이 많이 됐고 부마 사태 이런 것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종부세 도입하고 관계되어서 굉장히 민심의 인기를 좌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시장하고 관계없는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좌하되고 정권을 잃은 결과도 가져왔는데 물론 갱멸의 원인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이런 걸 들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적 실패가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세금으로 미움을 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소득세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꾸었는데 보통 두세 배로 넣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샀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세위를 직접적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런 방식을 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지서가 오니까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배새도 그 당시에 담배값 2,500원인데 세금을 2,000원 올려버리니까 4,5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갱매를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으로 그 무마용의 하나로 청탁금지법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 자신이 불만을 많이 사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음식점 수익의 감소로 이어진 것 같고 농수산물 판매도 줄이는 영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농수산물 이런 것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어떤 때는 20만원까지 허용해주는 이런 걸로 완화가 된 당시는 굉장히 경제 충격을 준 요소였고 그런 것이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했고 또 남북권 신공항 이런 것도 원래 기묘공항이 안 돼서 밀항과 가덕도가 싸우게 됐는데 밀항은 대구수 편을 들고 가덕도는 부산이 편을 드니까 어느 편도 안 못 들은 거에요.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 결국은 기매로 돌아가 버린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정책을 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대구 경북에서는 결국 궁에서 공항 만든다고 하고 지금 부산은 또 가덕도에 맞는다 이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가 굉장히 갱멸의 요인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진해운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배를 통해서 자기 물건을 태평양을 건너게 하고 인도양을 건너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백길은 어떻게 보면 SOC입니다. 공공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단지 개인기업이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대책 없이 부도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가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려놓고 나중에 팔아도 되는 또 우리나라 회사한테 인수를 시키든 이렇게 해도 될 일을 굳이 부도를 시켜버린 바람에 많은 불만을 사게 되는데 그게 갱멸의 요인이 됐고 그런 길이 계속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악의적인 선동이 먹혀버린 겁니다. 이 정부 계속 놔뒀다가 국가에 돌이킬 수 손해를 끼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악의적인 어떤 선전선동을 그대로 먹혔는데 재순질 타블릿 PC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 이 정권을 위기로 몰아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선의 대패가 갱멸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 임명 등 내각 부승이라든 이런데 야당의 협력을 관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꼭 진심은 아니더라도 쇼잉이라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사 정원 문제도 빨리 조수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한다는 큰 원칙은 그대로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회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2,000명을 정원하는데 현 정원이 3,05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분의 1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들 데모를 하는 게 명분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거는 조수기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시행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기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질질 끌거나 연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미래로 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수기 정원을 하면서 회비를 해 주기 질질을 당부 드립니다. 군주론의 미움을 피하는 좋은 방편으로 제도를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고등법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등법이 있기 전에는 영주들 영지 내에 영주재판소만 있었습니다. 영주재판소가 영주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비난이 백성들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구세 때 기족을 겐지하는 중립적인 법원을 만들었는데 왕이 직접 기족들이 비판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역은 중립된 시스템을 마치고 자비를 대푸는 군자가 직접 함으로써 인심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 보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청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전문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해서 탈락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밀어붙였는데 마키아벨리를 읽은 사람 같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